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듐입니다 여러분 사이비종교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광신적인 집회 현장, 치유를 가장한 비의학적 행위, 해계한 교리를 전파하는 것 여러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이비종교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열정적인 종교 행위인 것 같아요 집회도 많이 하고 포습활동도 열심히 하고 등등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종종교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이비종교의 다른 건 몰라도 그들의 열심은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좀 불편해요 별로 그렇게 동의가 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사이비종교 신도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뭘까? 그 동기가 뭘까? 그걸 생각해보면 그들의 열심이 결코 건강한 열심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사이비종교 신도들의 열심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에 기인하거든요 이걸 하지 않으면 마치 단체에서 배제되고 더 나아가서 영생에서 끊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언급하지만 사이비종교의 미혹에 취약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부류가 소속감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소속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두려움은 파괴적으로 종교활동에 몰두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 물론 이 두려움은 사이비종교 교주나 간부들이 부축인 거죠 신천지에서 전도하지 않으면 정신교육 받고 벌금 110만 원씩 내고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사이비종교 신도들은 두려움이 아닌 자발적이라고 그들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려움이 교묘하게 포장된 형태일 뿐이죠 우리가 사이비종교의 열심이라도 본받자라는 말을 해서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계속적인 종교적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것이 사이비종교의 신도 통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통제를 위해선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소위 굴려야죠 그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자유를 주기 시작하면 모순을 발견하고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사이비종교 신도들의 열심이라는 것은 교주나 간부가 만들어 놓은 통제 시스템의 결과일 뿐입니다 사이비종교의 열심이라도 본받자라는 말은 사이비종교 신도들의 내면 상태 그리고 그들의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말인 것 같아요 동시에 겉으로만 드러난 모습에 점수를 준 결과죠 그 행위를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동기를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이유는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이 반응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드러나야 되죠 물론 너무 자유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바른미디어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속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 ł K- ł K- bindahlt K-가나 K-나 L- 쇄 K- izar K- K- 아멘